시민캠 시민캠 대사를 활용한 편집 무슨 날제 데뷔작 우리 진실게임 할까? 뭐야 하자 이거 빨리 해야돼 응 응 해 자, 스타트 이상형은? 난 안경 쓴 남자가 좋더라 지적이 보이잖아 뭐야 뭐 그렇다고 범생이는 싫고 농구를 좋아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농구 그리고 내 살만한 오빠면 완벽하지 그리고 누구 안경도 안 쓰고 농구보단 축구를 더 좋아하고 너랑 동갑인 남자는 안 되냐? 누구? 나 농구에 관심을 좀 더 갖도록 난 남자친구랑 농구장 가는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완벽함을 추구하는 처녀자리 처음부터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당신이 그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세요 아멘